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내일 혹시 저기 바다에 나가가지고 저걸 잡으면 기름 좀 주세요 기름 좀 주세요 튀겨먹게 튀겨먹게 아니 그냥 냉정하게 또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어요 또 똑같이 또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시청자분들 얼마나 맛있을까 맨날 이렇게 먹어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먹을게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기름에 튀기면 바삭바삭해서 바삭 소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데 에이 그냥 아까 취소할 거야 에이 그냥 구워 먹자 그냥 기름 먹어 옛날에 계속 작살만 할 거야 그치 소두작살 뭐 앞으로 계속 작살만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름에 튀겨먹어야지 우리 의사 상관없이 이제 나는 원래 안 좋아해 기름에 나도 되게 싫어 봐봐요 내가 기름 좋아하기 얘기도 했지만 풀놈어 코끼리가 다 풀만 먹고 이렇게 되게 큰 거 알지 나도 약간 채식식이 하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안 좋아 한번 알게 봐라 아아 아아 왔어 왔어 기름이 떨어진다 근데 우리 잡은 게 이게 다 나는데 응 머리 빼고 머리 빼고 머리 빼고 물고기가 유난히 머리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머리 떼니까 다 없어 머리가 커요 아니 그래도 뭐야 아프리카 와서 오늘의 양은 제일 많아 식사야 첫 번째 스팟 첫날 생각해봐서 첫날 어디 이게 어디야 나름 얼척한 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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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기름이 떨어진다 우와 멀리서 보면 약간 이렇게 치킨처럼 보인다 닭가슴살 치킨처럼 저거에다 된장찌개에다 흰밥을 먹으면 맛있게 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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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맛있어? 예 비린내 들라는데요 아 아 그래요? 비린내 들라? 응 바다네 바다 그러면은 원주 형이부터 이렇게 쫙 벗고 형 제일 큰 것이 있어요 네 아니 큰 것이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계시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유명히 자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살 많은 거 먹고 이건 다 그냥 통째로 먹어야겠다 진짜 고소하네 약간 햄 맛 나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대박 아 이거 맛있다 그럼 까지 까지 같이 씹어먹으세요 굉장히 고소하고 버릴 게 없다 이거 독자 독자 생각보다 맛있다 야 이거 진짜 좋은데 그래서 인정해서 미역수건 못 먹다 응 나도 회수건 못 먹는데 와 아 근데 맛이 있다니까 맛이 그 맛이 그쵸? 약간 햄 맛 나 아 고소해 새우가 잡아서 덮고 있어요 응 새우 근데 약간 식감이나 이런 게 윗물고기 같지 않고 바다고기 같아요 딱 노가리에요 노가리 이거 우리가 말려서 먹은 것도 아닌데 진짜 어 살이 탄력 있네 뼈가 진짜 고소하네 뼈까지 씹어먹으니까 우리 생맥 먹을 사람 나 나 500 나도 나도 나 그냥 피쳐로 여기 생맥 500 7개요 눌르는 거 있잖아 눌르는 거 어 어 어 어 아 왜 이렇게 하나 어 어 건더기 빼서 구워 먹으면 돼 구워 먹으면 돼 음 이거 뜨거워졌지 다시 아 아 아 이거 구워줘 진짜 아 아 근데 모양은 진짜 홍합 크다 아 아 아